살 좀 빠져보인 줄 알고 계광이 하지 않아요? 손이 살았네 가만히 있어봐 오빠가 가서 도와줄게 계광인데 손 차림으로 약간 다이어트 한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해야 네 얼굴에도 브이라인이 숨겨져 있어 브이라인이 여기 어딨어요? 없어 굉장히 숨어있지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데뷔 마마 느낌이야 지금 카메라 보고 내가 조선의 국모닝 한 번만 해줘 국모닝이라고 국모? 아 제가 한국말이 약해요 조선의 국모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너무 잘 어울려 자 이제 숨겨놓은 자신의 브이라인을 찾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권법은 S3V It's 권법 It's 빠밤 바람을 쭉 한번 빨아볼게요 시작 이거 너 못생긴 거 아니에요? 못생기게 해야지 세상이 이뻐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스탑 여기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브이존이 되는 거고요 가장 들어간 곳이 비이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S3V 권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말 21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 하지만 오늘은 21호 쓰세요 이렇게 밝은 색을 써가지고 입꼴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광대뼈를 위주로 해서 위쪽으로 근데 이거를 원래 보통 브러쉬로 막 하잖아요 조인들이 난리가 났어 우리는요 브러쉬 그렇게 좋은 거 없어요 It's only hand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마도 또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저 이마에 바람을 그리 써도 없는데 눈으로 바람 넣어 그렇지 이 턱이 이렇게 삐져나와 보여야 되는 그런 양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보여 제가 대부위를 조금 이렇게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소 부위를 연결해서 Let's go Let's go 구렛나루 갖고 이거는 안경 이거 작은 거 같고 이건 수영 갖고 근데 일본은 이런 인형 있지 않아요? 카츠로 종이요? 그거 먹으러 가면 거기서 이러고 있잖아 아 고양이 여기다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일어스매쓸 오늘 그래서 이거를 이거 문지려도 되는 거 아니야? 블랜딩 같은 경우는 꾹꾹꾹 쳐박아주세요 이거 하다가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하셔야지 자기 근육들을 보이잖아 우와 살이 진짜 빠져보여요 자 여러분들 3미를 건법으로 개강 여신들 사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이어트 망친 사람들 쯔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봐요 빠빠 이목구비가 살아있으니까 되게 존재감도 있고 예쁘잖아 저 담으도 그런 얘기 안 해놨잖아 하하하하